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가 3년 전에 유방암 3기를 진단을 받으셨는데 작년 11월 정도 뇌로 전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다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저희 가족들이 결혼을 지금 빨리 엄마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래서 급하게 결혼을 준비를 하다가 그게 너무 성급하게 하다가 제가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 과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까지 못 살아계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하다가 결국 결혼을 일단은 미뤘어요 제가 가장 큰 고민은 저는 아빠를 항상 의지를 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당연히 힘드시니까 아빠가 잘 다독여서 그러는데 저 이제 아무래도 암환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도 참 힘들거든요 그 희스테리와 상암을 하고 이런 컨디션이 난다고 하면은 이제 막 그 기분을 또 다 맞춰드려야 되고 가끔씩 본인도 이제 나이가 젊으실까 억울하실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화풀이를 저희 아빠한테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풀이가 이제 저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순간부터 그냥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이제 아빠가 힘들다 한마디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뭐 아 나 아빠만 힘드냐 나도 힘든데 그래서 이제 막 그냥 아무도 없는대로 막 도망가고 싶고 갑자기 저도 막 억울한 거예요 저도 나이가 이제 스물일곱밖에 안 됐는데 제 또래 친구들이 이제 뭐 부모님의 생명사회에 관련된 그런 걱정을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냥 이거는 질문이에요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해주시면 돼요 아빠가 나를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결혼을 미뤘어요? 결혼을 하면 아버지로부터 힘든 것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하는 순간 저희 아빠 혼자서 엄마를 다질러줘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래도 제가 집에 있어서 이제 뭐 엄마가 병원을 가거나 할 때 그래도 같은 여자니까 제가 좀 케어를 할 수 있고 또 그게 되는데 제가 그 결혼을 하는 순간 그냥 약간 제가 엄마를 버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엄마빠를 그래서 일단은 뭐 솔직히 급한 건 아니니까 결혼이 그래서 밀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막 같이 밥 먹고 이런 일상이 결혼을 하는 순간 이런 걸 제가 못 누리고 그냥 이 가정을 버리고 제가 새로운 가정을 차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의 모습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그런 상상이 먼저 드는 게 아니라 갈수록 저희 엄마랑 더 아파지고 그러는데 그거를 아빠 혼자 다 케어하고 있는 상황만 계속 상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 그 지금 방금 나한테 말한 그 생각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면 아버지가 힘들다고 하는 말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몇 달 안 갈 거거든 만약 그렇다면 내가 냉정하게 그래서 미안해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말이지 방금 그 말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엄마가 살아계시는 동안만 이렇게 히스테리가 저한테 올 거니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 지금 꼬부기님이 후회하지 않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고 되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후회하지 않는 거에는 어머니와 시간을 함께한다 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와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는 아버지를 옆에서 케어한다도 있는 거야 아버지의 멘탈도 있어 아버지의 감정도 있어 그것도 지금 아버지야말로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제가 참 중요한 거를 전까트 빠트렸는데 사실 고모가 2주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러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본인이 아빠가 본인한테 히스테리를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힘들다고 한탄하는 거란 말이야 자기 누나죠 누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누나가 이게 내 입장에서는 고모고 친척인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실은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가 2주 전에 떠났고 내 아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아버지가 힘들다는 말을 누군가한테는 하고 싶겠지 실은 그래서 네 아 근데 저 사실 이게 그냥 힘들다가 아니라 저한테 어떤 식으로 표현하시냐면 아빠도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죽음이 솔직히 말하면 아빠가 아픈 게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도 아프고 막 하는데 아빠 솔직히 제가 좀 이기적이긴 한데 아빠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너무 무서워요 그냥 아빠마저 그럴까 봐 그래서 저는 약간 아빠를 엄청 굳건하고 그렇게 봤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희 아빠가 너무 나약하기보다는 그냥 좀 본인이 힘드시니까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너무 그냥 솔직히 무서워서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 같아요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굉장히 의지를 하고 있고 그 아버지가 내 인생의 슈퍼맨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이 더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아버지는 예전만큼 그렇게 슈퍼맨은 아니지 이제는 가족을 하나 둘씩 떠나보내는 인생에 있어서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한편으로는 좀 이게 중년에 가슴 아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꼬부기님이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는 어머니만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진짜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후회를 안 할 거면 아버지한테 그 말은 해야 돼 아빠가 죽는다 뭔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난 실은 그거 보기 싫어서 내가 더 먼저 죽어야 되나 생각이 좀 들어 라고 한번 말해요 말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말했을 때는 아버지가 못 참아요? 그 뒤로도 계속해? 아니요 그때 아빠도 충격을 받은 거 같아요 당연히 봤지 아버지 충격 엄청 봤지 여기서 아버지 입장에서 근데 솔직히 이거는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충격이 왜냐면 누나 돌아가셨지 내 아내 그렇지 딸까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진짜 그 말이 엄청나게 충격했을 거예요 제가 똑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도 죽고 싶다 해서 그러면 저도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빠 죽는다고 하면 내가 먼저 죽을게 차라리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그 뒤로는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 말은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실은 지금은 본인이 힘들어하는 거는 그 말만이 아니라 그냥 힘들어한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센 표현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잖아 네 그러면 그 말씀 안 하시면 지금 괜찮아야 되는데 안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제가 모든 상황이 끝나고 뭐 아빠랑 싸우고 했을 때 딱 방에 그러고 제가 들어오면 그때서 감정을 막 혼자 쏟아내다 보니까 막 계속 도망치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 같아요 이게 어쨌든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는 건 결국 내가 양가적인 감정을 해소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원망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아니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은 결국 하나로 만들어서 이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그게 이제 부모님이라면 이제 부모님을 그렇게 한 가지 마음으로 만드는 것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원망스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털고 그리고 실은 그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그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꼬부기님이 어떤 그런 지속적인 인생에서 우울감으로 빠지지 않는 방법이긴 하죠 근데 일단 그게 지금은 어머니지만 이게 조금 다른 얘기로 조금 가벼운 얘기로 하면 그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들이 그때 잘못하는 걸로 평생 욕먹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빠가 지금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이 시간은 임신한 와이프의 마음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지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아버지가 뭐 딸을 더 배려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한편으로는 아빠가 이제는 그렇게까지 나한테 감정을 드러내고 아 예전에는 그렇게 슈퍼맨이었고 아빠만 어른인 줄 알았더니 나와 아빠는 이제는 둘 다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의지하면서 가는 게 됐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 한편으로는 이제는 아빠가 인간인구나라고 생각을 할 필요한 시점이 됐어 왜냐하면 지금 당장 몇 주 전에 누나 돌아가시고 지금 아내 이렇게 하면은 정신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는 꼬부기 님이에요 그거 알아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한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편으로는 내가 아빠에게 이렇게 힘든 이 마음 자체도 원망스러울 거거든 내가 아빠에게 이런 마음을 안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항상 늘 그러니까 엄마 아프고 나서부터 모든 순간이 항상 계속 자기 전날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까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엄마한테 엄마가 어디 가자고 했는데 제가 아 뭐 이따 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자기 전에 그렇게 모든 제 행동 하나하나를 계속 짚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또 뭘 감정적으로 했지 또 좀만 더 참아서도 됐을 텐데 그리고서 자기 전에 늘 제가 저는 무교지만 늘 기도하는 게 오늘 하루도 같이 그래도 밥 먹고 같이 웃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라 아빠가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 두 개를 제가 진짜 그 말을 아빠한테 문자로 보내요 아버지가 지금 문자를 읽으실 수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그 시간이 짧게 남았지만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 시간들을 원망이나 힘들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미운 마음으로 날려보내지 마 지금 이 남은 이 시간들이 남았다는 것을 소중히 쓰면 좋을 거 같아요 이게 지금 남았거든 기회가 그리고 막 주변에서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위로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게 다 뭔가 하나도 안 와닿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한테 너무 필요한 조언이었어요 다들 막 냉정하다고 너무 친절하다고 하셨는데 아 진짜 저는 그렇게 전혀 안 들었고 예 뭐래야되지 좀 들으면서 울컥불컥 하게 되고 너무 감사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보이진 않았겠지만 나도 눈물 참으면서 얘기했어요 하하하하하 저도 이제 동물이 안 나요 그만큼 너무 제가 냉뿐이 냉소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진짜 눈물도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엄마 아픈 거 얘기하면서 어 눈물 나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소중한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 시간이 남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해요 되게 축복이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실은 나도 그런 상황이 있는데 뭐 여기서 내가 구글자절 말할 건 아니고 아무튼 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은 마음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전화상담 오늘 하길 잘했네요 네 미안하셔서 감사합니다 뭐 심쿵이들이 잘했지 뭐 네 하하하하 그래요 아무튼 나중에 또 얘기를 합시다 고마워요 네 네 한편으로는 대견하네요 대견하죠 스물일곱이면 참 어떻게 보면 내가 스물일곱일 때는 뭐했지 그때 그때 군인이었구나 하하 군인이었네 철없던 시절이지 네 하필 Dann 들어갈 가운데